숙성되는 다리 내 얼음을 넣은 반죽. 반죽을 차게 해서 그 탄성을 이용해서 소금이 넣는 효과하고 똑같은 것처럼 만든 거죠. 여기에 소금 반죽도 갖지 못한 장점을 얼음반죽이 갖고 있답니다. 같은 무게의 반죽을 들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자 소금 반죽이 얼음반죽보다 먼저 끓어지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왜 이런 거예요? 얼음이 소금을 맛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반죽의 내구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소금이 빠져나간 자리를 얼음이 대체한다는 것. 소금반죽에 비해 반응 시간은 30, 40분 더 걸리지만 그 때문에 반죽이 견고하게 된답니다. 반면 소금반죽은 어떨까요? 기공들이 크죠, 거물망이. 좀 엉성하죠. 차이가 촘촘하지 않고 크죠. 얼음반죽은 자연 발효로 인해 소금뿐 아니라 이스트의 양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니 건강에 더없이 좋겠죠. 반죽 완성 후 본격적으로 빵을 만들기 시작하는 달인. 손놀이 미의사롭지 않은데요. 기본 과정은 일반 빵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모양 제대로 갖춘 반죽을 오븐에 넣고 구워내면 완성. 노릇노릇 잘 구워진 빵에 윤기 좔좔 흐르는 게 참 먹음질스럽죠. 안까지 잘 익었네요. 그런데 뭔가를 보여주겠다며 잘 구워진 빵을 눌러서 납작하게 만들어버리는 달인. 자, 어떻게 될까요? 까베게 모양이. 마술처럼 원래 모양 그대로 되살아난 무염빵. 잘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무로 만든 빵처럼 아무런 손상도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원상복구. 어느 모양을 하고 있건 무염빵이라면 이 정도는 피곤. 달인이 무염빵을 만들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아내가 약간 신장 쪽에 약간 조금 면역력이 조금 떨어져서 그래서 소금이 든 음식, 나트륨이 많이 든 음식 같은 건 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안 넣고 빵을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공리를 많이 했죠. 유독 사이가 좋았던 두 사람. 세상 누구보다 소중한 아내를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는데요. 신장이 안 좋아서 힘껍게 먹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신장이 안 좋은 혼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치즈를 만들어 본 거죠. 그런 도움도 했었고 기분도 했었고 그랬었죠. 맛있는 음식. 저 맛있었어요. 맛있었어요. 남편을 위해 편질 준비했다는 아내. 아내 남편에게 요즘 무더운 날씨에 내가 아파서 싱겁게 먹어야 해서 음식을 싱겁게 할 때도. 아내의 마음을 직접 들으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여전히 애틋한 두 사람. 참 보기 좋죠. 저한테 무염빵은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저만의 비밀목이. 무혼빵이 키워준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도 무염빵 만들기에 연염없는 달인. 반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뭘까요. 반죽이 가장 중요한 건 온도. 밀가루를 포함한 재료와 얼음이 황금 비율을 이뤄야만 알맞은 반죽 온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꼭 25도가 돼야 한답니다. 모든 조건은 똑같이. 이번에 소금을 넣는 일반 빵 반죽으로 온도의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텐데요. 무염빵 반죽보다 무려 3도나 높았습니다. 반죽 1도 차이마다 10분에서 15분 정도의 발효 시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데요. 반죽 온도나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무염빵은 첫째도 온도. 둘째도 온도 체크가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 명심해야겠네요. 반죽의 온도를 꼼꼼히 체크하는 권승만 달인. 상태가 어때요. 믹싱이 오버되면 마찰열 때문에 반죽 온도가 올라가요. 무염빵 특정 온도가 24도 25도니까 좀 얼음을 넣어줘서 온도를 다운시키려고요. 이 정도. 그런데 달인. 중량을 재보지도 않고 대충 눈대중으로 얼음을 넣으셔도 되나요? 눈찜 작가 부피 양을 보고. 과연 달인의 감으로 완성한 반죽의 온도는? 몇 도예요? 25도. 20도. 한 번의 적정 온도를 찾아낸 달인. 이번에도 정확하게 20도로 반죽 온도를 맞출 수가 있을까요?